철부지 시부지 대주님 들어오니까 철부지 시부지래 아직도 청춘인 줄 알아 지금 스스로 우리 대주가 사춘기가 오듯이 오춘기가 오듯이 해가를 하고 나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성이 어떻게 되세요? 박씨 그리고 나이 사십오 본인만 보실 거예요? 여자 여자 애타는 사람이 하나 있어 대주가 소가리를 해야 되고 짝사랑을 해야 되고 그 사람밖에 눈에 안 보여 지금 누구를 갖다 놓고 누구를 한다 하더라도 대주가 왜 볼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만 딱 열어놓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해바라이 같은 게 있어요 한 사람 그냥 직진 직진 롤을 하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시리다 한번 놓아봐요 이 사람 성 여자분 나이 네 망원 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어 박씨 대주가 응 음 우리 대주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 거 아시죠 아이고 네 알겠어요 네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막 활발한 듯 하면서도 내성적이고 네 또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 가면 말을 한마디를 못 하세요 아우 맞아요 네 못하시고 표현도 못하시고 네 바보 온달같이 응? 그런데 김씨에도 안 땅은 기주가 네 어? 우리 대주 마음을 지금 충분히는 알고 있어 네 근데 우리 대주님이 네 응큼하다 응큼해 그럼 김씨에도 안 땅기주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있어 뭐 솔직히 없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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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만났어요 아니면 모르고 만났어요 알고 알고 만났어요 네 왜냐하면 이 여자분 사주 자체가 기생의 사주도 있지만 네 또 예쁘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렇게 예쁘셔 그래서 그냥 꺾고 나는 사주기 때문에 아마 금방 체 체 갔을 거야 누가가 누군가가 어 체 갔기 때문에 대주가 지금 알고도 지금 이 여자한테 지금 덤비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점을 봐줘 이 여자는 대주한테 마음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죠 뭐 어떻게 가족을 지키게 해줘야지 근데 근데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지 않아도 대주한테 온다고 해서 이 여자분이 행복할까 응 응 응 그러면 그러면 그 여기서 포기해야 해 어떻게 해야 해 그럼 대주님 마음이지만 네 김씨에도 안 땅기주가 이 신랑하고도 완전히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지 않는데요 아 그래요 뭐 약속한 게 있으셔요 난 짝사랑 같은데 뭐 좋아한 건 사실이에요 좋아한 건 사실이고 응 음 그러면 친구로 지내는 거 어때요 아 친구로 지내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네 근데 이 김씨에도 안 땅기주고 왜 이렇게 피곤해하지 나 모르겠어 자꾸 피곤해 우리 박씨에도 대주님을 생각하면 자꾸 피곤해한대 그렇지만은 피한다 이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 음 지금 잘 만나고 계세요 그럼 뭐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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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고 계세요 네 연락도 안부도 하고 그것도 예 그것도 가끔 가끔 네 피로에 위할 때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아니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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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뭐 할 때 뭐 생각날대 생각날대 우리 대주님이 되게 해맑이신 거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대주님이 이 여자분하고는 되지도 않아 되지 않아 환장이 죽었어 죽었어 그거 안 맞아 그럼 저하고 안 맞아 안 맞는 게 아니고 지금 가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친구로 지내고 안 지내고 그거는 뭐 대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이 여자도 마음도 없지만 네 대주님이 혼자서 지금 뭐 마음을 하고 싶은데 뭘 음 응 그럼 그럼 일단은 뭐 그럼 편하게 지내는 친구로 그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든지 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자하고 또 다른 여자 만나야 하나? 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좀 지니고 갈 수는 있어 그리고 대주님 전에도 남자가 있었고 음 좀 화려한 거 같아요 음 자기의 좀 외로움을 네 딴 데다 좀 푸는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신랑이 바빠 바빠 바쁘다고 굉장히 바쁜 신랑이기 때문에 음 그 앞전에 이제 여기 좀 잘린 부분도 있지만 네 여자분이 네 음 자주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신랑이 이름이 있고 명의가 있는 집에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 외달프고 고달프겠죠 네 그런 외로움은 밖에서 잠깐 잠깐 푸는 걸로 지금 보여주는데 네 대주님하고 지금 잠깐 스치는 거지 네 이 여자분하고는 네 절대 아니다 아니다 웬만해서는 네 아 천어들도 많잖아요 천어들 만나면 되지 뭘 아 근데 그게 그것도 찾기 쉽지 않네요 왜 아 이분이랑 만나가지고 나중에 몰맨 맞으실래 뭐냐 아니더라도 나중에 뭐 정신적으로 피해 보상 받고 그거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저한테 맞는 여자가 없으니까 마땅히 없으니까 아 아 대주님 사주가 스님 사주야 아 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아 스님도 여러 가지 그 뭐 뭐 뭐 조개종이 있고 네 또 여러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네네 네 또 뭐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음 하여튼 타기종이 아니 여기 잘랐다가 어 스님도 결혼하실 수 있는 스님이 있고 네 결혼을 못 하시는 스님이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이제 거의 결혼을 못 했다고 이제 보면은 네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는 스님의 사주를 지녔어 아 그래서 외로운 사주 팔자야 외로운 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 어 충이 어 절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지금 관심이 있으면 안 되죠 아니 세상에 저 결혼 안 한 여자들도 깔린 개발인데 왜 여기는 안 돼 안 돼요 그럼 뭐 거기에 그 뭐 기회가 있을까요 응 기회는 있어요 기회 기회는 없다니까 지금 대주님만 좋아하는 걸로 보이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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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냥. 예를 들어 남자들께 그거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점점 웃고만 계시고. 말도 못하시고.